어릴 때잖아. 어릴 땐 다들 그러잖아. 나와 그런 것도 아니잖아. 농담이야. 혹시라도 내가 일을 치울 것 같으면 바닥에 비닐을 먼저 깔았겠지. 현수, 나한테 원하는 게 도대체 뭐야. 돈이 나오면 내가 다 줄게. 나 지금 너무 무섭고 힘들어. 발이랑 다리에 감각이 없어. 야, 김무진. 나 우리 아버지랑 같아. 어? 네가 동정심을 유발해도 난 아무것도 못 느낀다고. 그러니까 울지 마. 바닥에 비닐 깔고 싶어지잖아.